왜 이렇게 조용하지? 다들 어디 갔나? 네, 여보세요? 네, 유나 씨. 지금 어디예요? 학원 갔다가 지금 막 가게 도착했어요. 아, 그래요? 그럼 저 지금 3층 청소 중인데 좀 와서 도와줄래요? 아, 네 바로 갈게요. 동구 씨. 유나 씨. 어젠 제가 실수한 것 같아요. 이번엔 정식으로 고백할게요. 유나 씨 좋아해요. 정말 많이 좋아해요. 우리. 동구 씨 정말 왜 이래요? 어제 분명히 싫다고 말했잖아요. 네? 뭐가 마음에 안 들어요? 혼자 몇 시간 동안 열심히 꾸민 건데. 저 그만 내려가 볼게요. 유나 씨. 유나 씨. 유나 씨. 유나 씨. 잠깐만요. 유나 씨. 유나 씨 도대체 왜 그러는 건데요? 뭐가 부족해요? 아, 반지. 그건 제가 나중에 돈 벌면 예쁜 걸로. 동구 씨가 어떻게 해도 제 대답은 같아요. 저 동구 씨 만날 생각 없어요. 왜요? 내가 그렇게 싫어요? 일단 만나보고 싫으면 그때 가서 거절해도 되는 거잖아요. 저 지금 연애 같은 거 할 여유 없어요. 저 지금 제 인생만으로 충분히 버겁다고요. 그러니까 이러지 마요. 네? 그럼 기다릴게요. 유나 씨한테 여유 생길 때까지 내가 기다릴게요. 기다리지 마세요. 내가 기다린다잖아요. 내가 기다리겠다잖아요. 근데 그것도 하지 말라고요? 유나 씨한테 나 생각해 볼 만한 가치도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? 그런 거예요? 알았어요. 유나 씨 마음 뭔지 알았다고요. 그만 할게요. 내가 유나 씨 좋아하는 거 이제 그만하겠다고요.